마운틴 TV 캠핑 노하우 닭북채 또는 넓적다리살 7,8개, 대파 3대 소스 재료, 진간장, 맛술, 황설탕 대파는 대부분만 3,4cm로 자른다 북채에 살을 발라 대파와 교대로 꼬치에 꿴다 소스는 센 불로 끓이다가 약한 불로 줄여 3분의 2로 줄어들 때까지 졸인다 쟁반에 대파 닭꼬치를 펴고 소스를 앞뒤에 고르게 바른다 바비큐 그릴에 올려 소스를 한두 번 더 입혀가며 속살까지 하얗게 익을 때까지 굽는다 간장 소스가 이 메뉴의 비결 진간장과 맛술을 같은 비율로 섞고 황설탕을 넣어서 졸이면 담백하고 감치맛 나는 소스가 완성된다 아는 만큼 더욱 즐거운 캠핑이 됩니다 마운틴TV 캠핑 노하우 Gö ledad 우유 미식 위 키면 고실 한글자막 by 한효정